원인어밀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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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아니야 원인어밀리언인 것 같아 과연 어떤 원인어밀리언 저거 자체야 아 원인어밀리언이네 그러니까 이게 샤오팅 이게 있잖아 아까 다현이가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원인어밀리언 나 가운하신 줄 알았어요 미미 때 미미 때 남기 나는 왕관 입길래 나 너무 잘 그랬어 나 너무 잘 그랬어 그러면 정답 정해주셨나요? 원인어밀리언 하나 둘 셋 원인어밀리언 정답입니다 팀원들 너무 좋아서 너무 잘 하시네요 펜더 치세요 이번엔 챙겼어 채영이 부탁 근데 잠시만요 이번엔 더 벌칙이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진 사람이 없으면은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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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지효 황 지효 잘하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모마 모마 안 봤어요 점점 펜이 떨어졌어 점점 펜이 떨어졌어 점점 펜이 떨어졌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빨리 그려 빨리 그려 아니 손이 얼어가지고 손이 얼었다니까요 똑같아요 2초 더 2초 더 원인세 2초 더요? 네 진짜 양심산 좀 안되겠어요 시 어 시작 1 2 하나 오케이 자 보여주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좀 어려워 좀 어려워 그래요? 희한해 하나 둘 셋 나 안 봤어 데뷔? 이은? 좋아해 라이키 좋아? 잠깐만 데뷔 날짜데? 3주년? 뭐야 데뷔 날짜를 잘 보세요 데뷔 입술을 잘 봐 입술 입술? 보여줘 뽀뽀 다 말해주는 거 아니야 너네? 아 나 알겠다 나 알겠다 나 알겠다 나 알겠다 3주년 우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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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키 우아 라이키 우아 라이키 우아 라이키 우아 맞네 우아하게 저 밑에 있는 거 뭐야? 16? 아 이거 이거 잘못했어 팬 떨어뜨렸어 그거 되게 중요한 건 줄 알았어 난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줄 알았어 아 우아하게 맞네 자 하나 아 잠시만 우아하게 일 수 있고 라이키 우아 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우아하게 지금 얘기해 아 그래? 아 하나 둘 셋 우아하게 우아게 정답입니다 맞다 어려워지네 야 근데 잘하는데? 뒤에 거 봤는데 진짜 마지막에 완전 어려운 거 있어 아니 진짜 컬이 Перка 털이 왜 이렇게 빠져요? 이제 강아지들 보니까 지금 털 빠지면 시리던데 아, 그래서 눈이 아픈다. 내 눈이 지금 아프고. 아, 들어가는 게 딱. 의자만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눈도 높아서 그래서 내렸어. 여기 둘이 작게. 내려, 내려. 여기 내리는 게 있어. 왼쪽에. 오른쪽에. 난 거 혹시 하이즈죠, 눈? 처음. 하이즈, 이제 왕성. 그니까 너네 너무, 뭐야? 자, 빨리 전달해 주려고. 시작, 앞에 봐주세요. 알, 시작. 뭔데? 어려운가 봐. 아, 진 barreIns. 아니, 지났는데 더 불리면 어떡해. 아 언니 너무 웃겨 지금 초조해? 보모야 여기서 그걸 하면 어떻게 이걸 했어야지 자 여기에 그 마지막에 여자 얼굴 있는 건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뭘 시작? 에? 모모 이거 이거 잘 봐요 이거 돼지 아 너무 힌트 주지 마세요 왜 그러지 나랑 지금 다 질렀나봐 어? 족발 족발 그치 족발 아니 모모하지 말라고요 족발은 아 잘 알잖아 족발 근데 란스 이제 먼저 란스 이게 너무 시 족발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랍린 줄 알았어 돼지 괜찮다 나는 랍린 줄 알았는데 랍린이가 먼저 할 거야 모모가 좋아하는 돼지 아 돼지 족발 오케이 오케이 정답 하나 둘 셋 족발 나 게임 봤어 짜장면 그런 거 나올 거 같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저 이제부터 우리가 뭐 정답 이렇게만 해도 원스 반응하기 없기 네 네 귀여워 귀여워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우리 좀 게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딱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만 하고 딱 끝 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제시어 줄 테니까 앞에 가주세요 준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나 올래 나 올래프로 해결해 그렸나 봐 됐어 됐어 정답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이거 채영이가 다 그렸어 보여주세요 채영이가 빛을 좀 봐 하나 둘 셋 아 분업봐 분업봐 하나 둘 셋 분업봐 너무 잘 그렸어 채영이 밖에 안 그렸어 채영이 밖에 안 그렸어 채영이는 오늘 손에 힘이 없나보다 채영이는 오늘 손에 힘이 없나보다 근데 나 정답이라고 안 했는데 채영이가 말해서 확신한 거야? 채영이가 말해서 확신한 거야? 응 맞다 채영이 이제 다음 문제 진짜 어려운 거니까 마지막인가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절대 그림 그리고서 말로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한 번째로 하시면 탈락이에요 바로 이렇게 지효 지금 표정이 오 그래요 준비 시작 멈춰 오~~ 나 이거 못 맞힌다 끝났어요 끝냈어 얘들아 진짜 할 수 있어 지금 제가 그림 보여드리는 순간 얘기하시면 탈락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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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힌트도 주지 마세요 배우는 부르기가 전자예요 형 공개했어 우리는 마음을 입으라고 생각해 아 팬미팅 3주년 팬미팅 노천 극장 오우 저기 아니야? 소통하고 있었어 아니 앉아와봐요 아니야 내가 해석을 할게 여기가 지금 우리 멤버들 9명이야 9명인데 여기서 지금 원수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원수를 보고 있어 여기는 극장이야 노청극장 연세대 노청극장 이렇게 되면 지원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둘 셋 연세대 노청극장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on konseер 어쩔 수 없어요 막 진짜 MC 하느라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은 그 우리는 이번 걸 칠까? 좋아요 아니 언니 저죠? 봉토랑 봉투한테 할지 몰라 왜냐 나랑 분야죠 왜냐 지금 MC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MC가 열심히 해서 원수에게 그... 원수가 하는 거 어때? 아니야 모모씨 MC를 열심히 한 김에 그냥 열심히 더 해요 원수에게 원수 잡고있어 야 승현 언니 박수 친다 아니 그 그때는 원수는 너만 보고 있는 거야 어? 그럼 승현 언니도 우리랑 같이 커플 목걸이 했으니까 승현 언니랑 같이 출까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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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 언니 여기서 춤출력... 벌칙은 말 안 했는데 아직은 진짜 어? 벌칙 뭔지 말 안 했는데 아 벌칙을 얘기를 안 했는데 벌칙 다 알잖아요 아니 이제 만들어 보려고 말해봤어요 라고 해보지만 알아 미안해 뭐예요? 벌칙 뭐예요? 네 벌칙은 아까 게임이랑 똑같이 무반주 댄스였는데요 바꿔도 되나요? 에이이이! 이번에는 음악이 있구나 이번엔 음악이 있어요? 감사합니다.